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훈제통삼겹 삶은 쪽파 초고추장 밥 그리고 함께 마시는 음료는 콜라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나 shirt 고추장 참기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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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 참기름 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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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후추가 뿌려져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고기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핫도그 고춧가루 내가 몇명을 먹어볼까? 오독오독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딸기맛 오돌뼈 고춧가루 정말 쫄깃쫄깃해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진짜 쫄깃쫄깃 너무 쫄깃쫄깃 yup 즈해 츄금은 완전 쫄깃둑 선생님 busy 계란 뼈뼈뼈뼈 마지막은 콜라로 할께요 마무리는 콜라로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